생각해보니까 이제 구독 생긴지도 5개월 지나서 슬슬 6개월 구독 배치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만들지 동굴 이야기 맞아요 동굴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약간 제가 인디 게임을 찾아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동굴 이야기라서 지금 구독 배치가 소과로 중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예 괄호를 빼버리고 따는 거랄까 싶기도 하고 와 손가락 아프다 항아리 할 땐 팔이 아팠는데 그래도 팔이 아픈 게 낫지 중과로 부실 골프리요 중과로 부실 골프리요 밧지처럼 디자인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정말 넣기 힘드네 동굴 이야기 캐릭터요? 킹작권 넣으면 재미있을거 같긴하다 오버워치를 조금 했었습니다 롤은 아이디도 없고 배그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제 하루하고 클립을 남겼죠 배그튜브에 등록됐어요 클립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 접대용 클립인데 완전 오늘 사람마다 다 보여 줘야 돼 기다려 봐요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팟 뭔가 빠른거 같진 않은데 되게 뭔가 안정적이야 플레이가 딱히 미끄러진거 없이 잘 왔네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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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로 바꾸겠습니다 4분 26초 바뀌었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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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부위를 다운로드 kar정 으악! 아씨 어려워 못 따라야겠네요 한바퀴도 돌기 힘들어 하아 힘들었다